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십니다. 서울 공대를 붙어 놓고서도 반수를 해가지고 지방의대를 가겠다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공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원인이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대충 쳐다보면서 그냥 의대가 가면 의사 약사 되고 나면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니까 반면에 공대는 가봤자 혹시 정리회보가 되니까 불안정해서 애들이 너무 리스크 어버스해서 위험 회피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들만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데 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이과 수학의 철저한 붕괴에 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조장하는 대치동 학원 재벌들의 이권하고 로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들 몇 개를 뽑아가지고 지금 써봤어요. 그래서 아래 기사를 보시면 이공계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산이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재보기에는 그것조차도 빙산의 일각만 더듬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당신 문과 교수인데 어떻게 이과 얘기를 하냐? 이 의대를 향한 반수가요. 공대나 이과대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과 쪽을 붙어놓고 반수에서도 서울의대 가는 애들이 나와요. 그 어떤 기적적인 애들인데 도대체 얼마나 천재들이 너희과에 가길래 그러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과 수학이 붕괴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뭔 소리인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작년 서울대 330명이 자퇴를 했고 23년 만에 최대 가장 많은 단과대는 어딘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극적인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의대가 그렇게 가고 싶은가 보지라고 퉁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안정된 직장을 주고 또 누가 압니까?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테크 그쪽도 우리가 기술 발전해야 되겠죠.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의대 리서치도 최첨단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겠습니까? 반도체처럼 바이오에서도 최첨단의 한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의 인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안정된 직장 그게 좋아서 간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공대를 붙어도 지방위대가 3수, N수 뺑뺑이 도는 그런 붙어놓고 뺑뺑이 도는 낭인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해서 애들이 고3 지나가지고 대학 붙으면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겠지. 혹은 실컷 놀겠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반수가 돌아가요. 애들이 엉뚱하게. 그것들의 심각한 사태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냉가슴 앓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들 대학마다 난리들이에요. 지금.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런 공대에 붙어놓고서 반수하다가 지방위대라도 한 번에 딱 붙으면 다행이에요. 반수해가지고. 못 붙으면 어떡합니까?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또 뺑뺑이 돕니다. 또 반수하고 또 재수하고 또 껄떡댑니다.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다 얘기하잖아요. 잔도를 불태워라. 너가 이쪽으로 왔으면 미련을 버리지 말고 이쪽에서 올인해가지고 해라. 그래야지 이쪽에서 주는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에 Fully Involved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너의 커리어를 디벨롭해 나갈 수 있다. 인턴십 같은 거? 그런 알바 같은 거? 1, 2학년부터 해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랬는데 반수질하다 보면 그 모멘텀을 놓치게 됩니다. 그 짓을 계속해요. 학과마다, 대학마다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도강산에 얼마나 노동력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한심하죠. 그게 문제가 계속 국내 대학에는 쌓여 있어요. 그게 개인의 자유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지금 가뜩이나 축소되고 앉아있는 마당에 귀해지는 마당에 젊은 인력들이 몇 년씩 저기서 썩고 앉았는 게 더 낭비 아닙니까?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커리큘럼,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그 보직 교수님들 되게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운영해 주시는 교직원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교수님들도 고생 진짜 많으세요. 왜? 애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런 애들이 많아야 될 텐데 학원 가서 뺑뺑이 돌고 앉았거든. 사실 기사에서 빠진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치동 학원 재벌들이 돈 많은 강남 부모들을 세뇌하면서 옷을 해서라도 의대를 가라고 바람몰이까지 하는지. 그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의대를 간 부모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편입이 됩니다. 그 대치동 학원 시스템의 한 구성 분자로 편입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복제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대,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자꾸 세뇌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한테 세뇌하고. 너는 의대 아직 못 가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주변의 애들을 갖다가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의대를 가야지만 자신의 똑똑한 두뇌를 입증하는 듯하게 형성돼 버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의대 반수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수두룩할 거라는 점 합리적인 의심이 가시죠. 물론 그렇게 부하 내동하는 애들은 애당초 진정한 최고의 인재가 아니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학에서 인재들을 한 번 걸러내는 이펙트가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굳이 최고의 인재를 걸러내는 방법을 이런 고비용 구조로 걸러내야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기사에서 빠졌는데 애당초 이과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기하 벡터를 안 듣고 확률 통계도 안 듣고 오직 미적뿐만 해가지고 대학 공대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수학이요. 고등학교 수학이 사실 저 같은 구의학번들은 어땠습니까? 문과 수학을 넘어서서 이과 수학에서는요. 물론 공통되는 게 있지만은 이 3분의 1 나눠서 보시면은 미적분, 3차원 공간도형에서 미적분 있죠? 3차원 미적. 그 다음에는 확률 통계 그 다음에는 기하 벡터가 있습니다. 공통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문과는 요거 하나 하고 우리는 주로 확통을 하고서 끝냈었어요. 이과는, 구의학번은 모든 것들을 다 메스터한 애들이 이과를 갖고 거기서 공대를 갖고 의대를 갖고 다 그런 식입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저희 제너레이션들은 저희 세대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 애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3개 중에서 공통을 해야 돼요. 근데 확통, 기하, 벡터, 미적 이 중에서 이과 애들이 이과 애들이 둘을 버리고 이 중에 둘을 버리고 하나만 해서 들어갑니다. 공대를 이걸 버리래요. 왜? 파퓰리즘이죠. 교육에서 파퓰리즘이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 나잖아요. 아,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은 어, 죽겠니? 하지마. 어, 죽겠니? 죽도록 열심히 해. 라고 화이팅이 아니라 그렇죠? 화이팅이 아니라 뭐예요? 파퓰리즘. 하지마. 왜? 내가 다음 선거에 재선이 돼야 되겠거든. 예.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지역구 차원에서 뭐 아니면 전국구 차원에서 어, 하지마. 이걸 다 못하게 해. 그냥. 그리고 쉬운 길로만 가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주로 선택하는 게 미적 이래입니다. 이과 애들이. 그 다음에 확통 기백을 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공대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공업수학을 하게 됩니다. 공업수학은요. 일단 이 세 개가 다 기본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공업수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풀이 어넬리시스든 뭐 라플라스 트랜스포미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다 기본으로 깔리면서 쫙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1년차 공업수학 딱 부딪히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진정으로 신나서 새로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라고 생각하길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참 나이브 하신 겁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성적 망가지는 경험을 합니다. 참고로. 그죠? 맨날 1등급밖에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 갑자기 1등 전교 1등밖에 모르는 인생이 갑자기 전교 2등이 뭐야 100명 중에 50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익숙하고 편한 반수학원에 가자 하는 생각이 당연히 더 들게 되겠죠. 익숙하고 의대 반수학원을 가면은요. 의대 가면은 이거 안 해도 돼. 내가 했던 미적 공통 이것만 가지고서도 의대 들어가서 딸딸이 암기만 하면 돼요. 암기만 하면 됩니다. 이 끔찍한 공업수학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바람몰이 덕분에 어떤 느낌이래요? 어머 쟤는 서울 공대를 붙어놓고도 의사가 되겠다고 반수를 하는데 효자 효녀다. 어떻게 알았니? 하면서 칭송도 들어요. 그 부모님들은 주변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어머 우리 집에 똑똑한 개가 글쎄 서울공대를 들어갔어도 결국 지방의대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서 반수 삼수 한대 역시 우리나라는 산원공상 전문직의 철밭통 세상인 걸 걔가 깨달은 거지. 우리가 그렇게 희망 없는 나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희망 없는 나라면 블랙핑크는 왜 저러고 있고 왜 싸인은 왜 그렇게 떴고 그죠? 왜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상을 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희망 없는 나라라고 보세요? 보시면은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공업수학에서 처발렸어요 라는 얘기를 쪽팔려서 할 것 같습니까? 외부에 나가서 그 말씀은 못 하시겠죠. 그죠? 허구헌 날 1등 하던 애가 삐끗 20등만 해도 충격일 마당에 쪽팔려서 적응이 안 되죠. 그 오만한 마음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컴포트 존 그죠? 자기가 지난 평생 애들 입장에서 평생이에요. 대치동 학원 뺑뺑이 돈 애들은 평생이지 뭐. 평생 거기서 돌던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걸 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갔으면 그걸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고 주변에 애엄마들이 엄치나 엄친딸들을 통해서 프레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원가를 계속 전전하게 될 수밖에 없고 노동력 낭비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고급 노동력이 그것도 사실은 신문기사에서는 당장 우리가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과학기술 공백화를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 뭘 걱정을 합니까? 지금 그걸 걱정할 처지가 못돼요. 그럴 기본 자체가 안 돼있는 애들이 들어갔다고요. 지금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1등 2등 하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인데 얼마나 오래갈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저는 애당초 고등학교 수학이 이과 수학이 아니라 일과 수학이 됐다. 왜 일과 수학입니까? 이과가 아니고 이곳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고 들어가라. 어려우면 하지마! 파필리즘이죠. 네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부서졌는 허당수학을 위해서 무슨 무슨 공업수학을 하고 무슨 공업의 미래를 공업기술의 미래를 걱정을 합니까? 지금 그럴 처지도 못되고 있어요. 비정상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의대 쏠림 현상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근본 원인이 이거라고요. 지금 수학이 망가져서 말은 쪽파져서 말은 못하고 그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서 계속 의대를 바라보면서 반수로 하고 앉았는 거에요. 뭐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무슨 뭐 한다고요? 뭐 저쪽에 무슨 정리해고 내가 불안정한 거를 못 견뎌가지고 그죠? 불안정을 못 견뎌서 그렇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를 싫어한다? 허울 좋은 소리입니다. 솔직히 젊은 세대도 얼마나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는 애들은요 코인 투자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 라이언하트 야수의 심장 갖고 코인 투자하고 비투하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애들은 20대 때는 한참 젊은 나이라서 안정추구 안합니다. 애당초에 워낙 부모님들이 갔다가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분위기 타가지고 그냥 기왕 이거 쪽팔리는데 그리로 도망가자 하는 거죠. 그냥 편승해가는 거지 제 보기에는 그거 잘못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하세요? 아 저 안정을 추구하니까 그러면 공업수학하는 이 공대 애들한테도 취업보장학과를 주지 그래서 안정을 우리도 추구하게 해주자 여기도 안정되게 해주면 오지 않을까? 안을 내세요. 취업보장학과를 그렇게 만들자. 저는 그거는 대증요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증요법 뭡니까? 여기서 피가 났어요. 왜 피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내장이 터져서 피가 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피가 좀 나니까 데일밴드 바르고 끝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피 안 나겠지 이러면서 증상에 대해서만 얄팍하게 치료하는 게 지금 취업보장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취요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취요법 근취 요법 뭐예요? 뿌리 근자 뿌리 근자 그죠? 예 치료는 복잡해서 제가 진짜 못쓰겠습니다. 근데 근취요법이 필요해요. 뿌리 근본이 뭔데 왜 배에서 피가 났는데 속 안에서 무슨 분 내장이 어떻게 장파열된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뭐라고요? 이 수학을 이과 수학을 올라운드로 다 돌려야 됩니다. 지금 파퓰리즘으로 망가뜨리신 거 그죠? 좌파건 우파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번 정권 잡고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눈이 벌게 가지고 다들 파퓰리즘 적으로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서 만만한 거는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교육 망가뜨리고 망가뜨려 놓고서는 교육 개혁 했답시고 자기 실적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한번 사는 인생 갖고 그러지 말자고. 근데 좌우지간에 그렇게 대중요법적으로 갖다가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정된 직장 이런 거를 보장해 주는 학과 오히려 반시장적이다. 왜 안정되면 얘가 그다음부터 뭐 할 것 같아요? 취업이 보장된 학과에 딱 공대 들어갔어. 취업 보장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그거 수학은 여전히 쳐맞아요. 계속 공부할까요? 수학을? 아니면 보장됐겠다. 한 번 더 반수하자. 더욱더 반수하지 않을까요? 그런 현상 그런 현상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우리 기사에 보시면 이제 서울대 황철성 교수님 기사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슬쩍 지나가요. 교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은 투자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업수학에서 의도 맞고 나면 정신이 확 들면서 아 익숙한 곳으로 가자. 이런 회기적인 구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업수학을 없애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 때 제대로 시켰어야 됐다. 문의과 통합수학 한다고 저는 처음엔 되게 반겼었습니다. 전 몰랐죠. 9.2학번 때처럼 이게 온라운드 플레이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과 수학 한다는 게 문과 애들도 이걸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의과 통합을 함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라. 문과에도 하나만 해라. 이과에도 하나만 해라. 이런 식으로 대충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통합수학입니까? 그래서 동상이몽이었다. 교수님들 저를 비롯한 올드제너레이션들은 뭐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떻게 될지 반도체나 각종 우리 공학기술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크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가뜩이나 위험천만한 업종이 반도체이긴 한데요. 합리적인 해징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에서 다른 데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고 2차전지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전히 걱정되는 건 일과 수학적인 인재들이 들어가가지고 적응 못하고 다시 의대를 향한 N수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다 하는 거고요. 그게 N수 뺑뺑이 도는 게 대치동 학원 분들한테는 딱 맞아 돌아가는 거죠. 걔네들이 계속 돈을 써주니까 인센티브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의대가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첨단 바이오 연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봐도요. 노벨 의학상 타는 거 평생에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나라의 영광이고 생리 의학상 타고 또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좋습니다. 얼마나 명의가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의사 친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흉부외과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우리 또 의사 선생님 명의로 인정받고 계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의대 가서 요즘 가는 애들이 성적 좋은 애들 어디부터 간다 그래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지금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핀트가 잘못 맞은 거 아닌가 원인이 뭔가 안정추구냐 아니면 실제로 공업수학에서 쳐맞아서 그런 거냐 그렇죠? 황당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쪽에서 무너져 있는 그 공업수학 쪽에 그 이과수학 그 애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법을 뭘로 찾을 거냐 하는 게 또 관건이 되는데 잠깐 그 해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공업수학 이건 이과수학의 세 요소 모조리 다 부활시키고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행하실 교육부장관 내지는 정권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거기 때문에 애들이 아우성 날 거거든 아우 이과수학 죽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수학을 정말 궁금한 미스테리는 뭐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석을 본다면서요 대치동 에서는 정석을 보면서 뭘 했길래 이 좁은 분야 안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앉았는 거예요 애들 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안하고 뭐하나 좁은 분야 해서 아마 안 봐도 뻔하지 뭐냐면 이 좁은 분야 안에서 뺑뺑이 돌면서 이 문제의 유형을 외는 건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그걸 더 빠른 시간 내에 초수 재가면서 빨리 끝내고 딴 거 하도록 킬러 문제에 포커스 잡아서 그거를 때려 맞힐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객관식이에요 옛날 주관식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시험 테크닉 좁은 곳에서 시험 테크닉 이게 선수가 되게 만든 게 요즘에 수능 시스템 입니다 그죠 교육개혁 그 수십 년 동안 한답시고 이 어퍼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결국 배가 산으로 가고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당질이죠 근치효법 이걸 다 다시 하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권 혹은 국회의원 재선 되긴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 이 기사도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뭐예요 어 외국에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이 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파필리즘 쪽으로 뭐 쉬운 것만 해 막 이러다가 인재들이 없습니다 공학 쪽에 그러니까 누구를 수입합니까 인도 중국 쪽에서 수학을 이걸 다 하는 온라운드 플레이어들을 어 다 유학생으로 받는 겁니다 미국이 그거를 20년 전부터 했던 것처럼 20년 30년 됐죠 벌써 그걸 덕분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가서 박사를 따신 거고 어 그거를 우리도 할 때가 된 건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어 우리 박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인재들을 수입해 들어와야 된다 그죠 이과적으로 어 인도 공대 갈 그런 애들 그죠 그 15억 인구 중에 1% 천재만 해도 150만 명입니다 걔네들 데리고 들어오면은 우리 인구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 말씀도 좀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파퓰리즘에 한 번 휩쓸리고 나면은 되돌아가는 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가 또 문제냐면은 인종차별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극복할 수 있는가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인도 공대 가야 될 만한 인도나 아니면은 이런 개발도상국 유럽 같은데 동국권 쪽에 천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최고의 패의를 받고 살게 될 텐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일반 민중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날드 트럼프의 미국 하에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기저층에 있는 민중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할걸요 아마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죠 다민족 국가로서 우리가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제도 같은 것들 여러가지 많이 정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준비가 돼 있나 자 그 다음 번에는 또 이 뭡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분들을 어떻게 수입해 들어오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제가 듣게 돼가지고 그거에 관한 견해도 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